도망간다 적이 B 거점을 차지했다. 안약을 한 자리에서 몽땅 쓰지 마. 안엔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. 베아 샀으니 잘 지켜보라고. 이러면... 저렇게 오던, 그 차림을 거점을 점령할 것이다. 너무 유리한다. 제이커 주시를 벽으로기 시작했다. 1석 2조! 싸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군! 마음에 들어! 스크략으로 전쟁은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! 전쟁은 진정한 타이탄을 치르는군! 고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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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